여호와의 본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시민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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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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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